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게 되는 과학적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인데요. 의학 박사이면서 100건 이상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하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쓰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일본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믿으면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번 해보고 뭐 되지도 않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인 그런 얘기를 좀 덧붙여서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손에 넣게끔 하는 시스템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손에 넣게끔 하는 우리가 필요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게 먹고 싶다. 혹은 물을 마시고 싶다. 이러면 그것을 반드시 얻게 만드는 시스템이 우리 뇌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 안에는 1분간 3억 개의 화학 반응을 컨트롤하고 생체의 기능을 관리하는 자율신경계라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대뇌변형계. 대뇌변형계라고 불리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있다. 이거는 특정한 사람이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있고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자동 목적 달성 장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무조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느냐. 실제적인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회사를 갈 때 어떻게 회사에 가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없죠. 늘 가던 대로 지하철역까지 간다거나 버스를 타거나 최소한의 환승과 최단거리, 최소 시간으로 회사를 가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갑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가고요. 통화를 하면서도 가고요. 여러 가지 내가 꼭 회사 가야지 이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어느새 회사에 도착해 있는 거죠. 이것은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출근이라는 목적이 입력되어서 잠재의 의식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해서 자연스럽게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이미 우리가 회사를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출근이라는 목적이 입력되어 있어서 내 잠재의 의식이 내가 굳이 이것을 떠올리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잠재의 의식이 나를 컨트롤해서 그 회사 앞으로 나를 데려가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 목적 달성 장치는 단순히 출근길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작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상을 높이고 싶다라든지 혹은 애인을 만들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실현시켜주는 게 자동 목적 달성 장치다. 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대뇌를 공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PAS라고 하는 작은 신경섬유 작은 신경섬유가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PAS라고 하는 작은 신경섬유가 뒤덮고 있는데 그 신경섬유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영업사원이 어떻게 해야 고객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요.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영업기술을 향상시켜라는 목적을 입력합니다. 자연적으로 입력이 돼서 PAS는 자연스럽게 영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감지한다는 거예요. 영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은 습득을 하고 영업기술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들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정보를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능숙하게 하는 법이라는 강연의 정보라든지 혹은 신문광고라든지 아니면 선배 영업사원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한번 영업을 잘하지? 이런 모습들만 발견할 수 있도록 이 PAS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러 가도 영업에 관한 책이 눈길을 끌고요. 계약을 잘하는 선배의 모습을 볼 때도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제 다 정보가 되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PAS에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입력시키면 우리의 모든 신경, 모든 정보 습득, 모든 게 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내 감지시켜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끌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목적 달성 자체에 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걸 입력시키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움직이는 것들, 제가 말 한마디 하는 한마디가 모두 다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으로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되지 않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로또 1등이 되는 그런 상상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10년 뒤에 억대 연봉을 받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저도 해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죠. 쉽게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난 연봉 1억이 될 거야.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난 로또 당첨될 거야. 상상을 했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자가 거의 안 되셨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이유가 대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내가 상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욕망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로또 1등이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억대 연봉을 받고 싶다는 그 욕망이 진짜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짜 욕망이고 그게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모든 PAS에 그게 입력이 되고요. 모든 여러분의 관심사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욕망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되면 좋지 뭐 억대 연봉 받으면 좋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책에 따르면 가짜 욕망인 거죠. 진짜 욕망이 아닌 거니까 가짜 욕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뿐만 생각하고 이 PAS에 입력이 되지 않아서 그때 내가 되고 싶던 욕망만 한 번 쭉 일어나고 금방 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PAS가 로또 1등 단체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이런 정보들을 분류를 하는 거죠.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목표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 진짜인지를 일단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일 때 PAS에서는 그것을 입력시키고 그것을 향해서 모든 에너지와 신경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뭔가 먹어볼까 정도로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제 이 정도로는 내가 뭐 돈가스를 먹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냐? 나는 회가 먹고 싶어. 그리고 머리에서 상상을 하는 거죠. 팔다팔딱 뛰는 연어 팔다팔딱 뛰는 광어 이런 회를 떠올릴 때 오늘 저녁은 회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횟집에 향하게 되는 거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렇게 해서는 회를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운망이었는 거예요. 회를 먹고 싶다는 그 진짜 운망 머릿속에 온통 회 생각이고 무조건 퇴근하고 나면 회를 먹을 거야. 이 생각 가득 찼을 때 이런 상태가 결국 PAS에 내가 회를 먹을 것이라는 그 목적이 입력된 거죠. 이게 진짜 운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 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운망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가짜 운망입니다. 다른 거 먹어도 괜찮아요. 여행을 가고 싶다는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휴가니까 어디 가야 돼. 가족끼리 한번 여행 한번 가야지. 이 정도로는 여행 절대 못 갑니다. 아 나 정말 온천에 가서 몸 뜨겁게 한번 지지고 오고 싶다. 아 나 정말 동남아 가서 그 휴양지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편안하게 쉬고 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이미지 그게 내 머릿속에 완전히 있는 때 됐을 때 사람은 비로소 그 욕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욕망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아 부자가 되면 뭐 좀 쾌적한 생활을 하겠지. 부자가 되면 뭐 돈 걱정은 안 하겠지. 부자가 되면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겠지. 명품백을 몇 개 살 수 있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가짜 욕망이라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진짜 들고 그게 진짜 욕망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된 내 모습을 상상하고 진짜 부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면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몰입의 단계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든 신경세포들 내 모든 관심사 생각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만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욕망이어야지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게 진짜 가짜 욕망이라면 이 자율신경계를 움직일 만한 강한 욕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뇌에서 그것을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지 않고요. 필요한 것을 인지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PAS에서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 어떻게 하면 가짜 욕망이죠. 그것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부자들 돈 쓰는 법이라는 주제로 책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게 되는 과학적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욕망이란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게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건지 정말 그걸 내가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면 여러분들 그거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 PAS에 그의 입력이 되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거 꼭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걸 믿고 있고요. 저도 항상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진짜 욕망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것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 욕망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잃어가면서 사는 상황 포기하면서 사는 삶 말고요. 함께 원하는 것 다 가져가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해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의학 박사이면서 100권 이상의 책을 쓴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니까 당연히 의사겠죠.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좀 약간 뇌과학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아 부자가 되는데 이게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야 나 10억 있어 10억 모았어 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될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예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길을 걸어가는데 새빨간 그 페라리 진짜 비싼 스포츠카를 쭉 타고 지나가는 젊은 남녀를 보게 됩니다. 어? 그러면 느낌이 있겠죠?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라고? 이 앞서 통장을 보여준 사례와 이 빨간색 페라리 고급 수용차를 탄 젊은 남녀를 본 이때의 감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더 부럽겠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좀 새빨간 페라리 젊은 남녀 이런 자극적인 것에 훨씬 더 끌리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뭐 통장의 그 액수를 봤을 때 어 부럽다 라는 감정이 들지만 저걸 나도 꼭 엄청나게 정말 그 질투와 분노와 뭐 저걸 갖고 싶던 욕망과 이렇게 그런 욕망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연히 길 가다 본 내 마침내 드림카 드림카를 타고 가는 젊은 남녀를 딱 보면은 나도 저를 꼭 돼야지 저런 차 나도 갖고 싶다 라는 욕망이 생긴다 라는 거예요. 지인의 통장을 본 것에는 사고의 과정이 있고 페라리의 남녀를 본 것은 순간적인 감각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는데요. 어떤 것이 더 마음에 강하게 남을까를 묻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당연히 페라리 남녀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을 훨씬 더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하나는 오래된 뇌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뇌입니다. 이 오래된 뇌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오래된 뇌 안에 더 원시적인 뇌가 있는데 그 뇌를 파충류뇌라고 부릅니다. 파충류뇌. 파충류뇌라는 표현은 이 책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뇌과학적인 도서라든지 심리학 이런 도서에도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파충류뇌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충류는 여러분 다 아시죠? 개구리 뭐 이런 거죠? 파충류는 단순합니다. 양육의 개념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새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계속 발달해왔죠. 시간이 지나면서 뇌의 육량이 점점 커지고 더 뇌가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뇌의 일부분에는 아까 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오래된 뇌하고 새로운 뇌 그 오래된 뇌의 일부 그 안쪽에는 파충류뇌가 있다는 거죠. 이 파충류뇌에 깔린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욕망이냐? 가장 근원적인 욕망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호흡하는 거 잠자는 거 쉬는 거 위험을 피하는 거 자손을 남기는 거 이런 욕망들을 뭔가 불려일으키는 게 파충류뇌라는 거죠. 이런 욕망들을 쭉 보면요. 그냥 산다는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파충류뇌에 설명드리면서 파충류는 새끼도 먹는다. 배가 고프면. 오진 내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다는 그 개념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더 쾌적하게 살고 싶다. 더 쾌적하고 뭔가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편안한 잠자리.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게 파충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장하는 거 그걸 이제 파충류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마베 한 마리가 양지에서 쉬고 있다가 더워지자 나무 그늘로 이동을 합니다. 뜨거우니까 불편하죠? 불쾌하죠? 그러니까 나무 그늘로 이동하는 거예요. 단순히 쾌적한 상태를 추구하는 욕망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욕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 이런 내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어떻게 해서든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소망이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나는 10억 못 모으면 죽을 거야. 난 10억 모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라고 정말 강하게 욕망하는 사람 내 목숨을 걸고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강하게 욕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10억을 반드시 마련해야지만 지금보다 더 쾌적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쾌적의 문제가 된 거예요. 아까 파충전 내에서 물어버렸죠? 우리에게는 오래된 내가 있는데 그 파충전 내에서는 살고자 하는 욕구 삶을 관장하는 건데 그 삶 속에는 더 나은 곳에서 더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목표와 욕망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나는 10억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 10억이 없는 삶은 차라리 죽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사를 좌우할 정도의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파충전 내에서 이것을 이제 연결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내가 더 지금보다 쾌적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파충전 내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명령들을 내리겠죠. 우리 손과 발, 마음 상태 이런 거에서 파충전 내에서 야 그거 달성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가 더 쾌적하게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명령을 내리면서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철의 저자 역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차가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고 해요. 나도 저런 멋진 차 아까 말했던 빨간색 페라리 그런 차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색 페라리가 없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빨간색 페라리를 가져야겠죠. 결과적으로 그 욕망 저 좋은 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즉, 멋진 생활을 살고 싶다라는 욕망 이것이 쾌적하게 살고 싶다랑 같은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파충전 내에서는 네가 달성해야지만 너가 살 수 있어. 달성해야지만 너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어. 계속 우리 몸에, 우리 신경에 계속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막연히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좋을 것이다. 막연히 그냥 돈이 많으면 좋을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막연한 거예요. 천만 원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1억을 갖고 있으면 낫지 않냐? 1억을 갖고 있을 때보다는 10억을 갖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막연하게. 그런데 이 막연한 목표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막연한 목표는 근원적인 욕구를 자극하지 못해요. 근원적인 욕구는 뭐죠? 생사를 좌우하는. 그러니까 생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욕구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파충류 내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생사를 좌우하고 정말 나를 결정짓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 파충류 내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해서 모든 나와가는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그 목표 달성에 의해서 쓰게 돼요. 그런데 막연하게 나 부자가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나 부자 되고 싶어. 이 정도 감정으로는 이 정도 느낌으로는 그 정도의 목표 세움으로는 이 욕망, 근원적인 욕망을 자극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파충류 내에서는 이것을 이제 불필요한 정보, 필요 없는 정보, 필요 없는 신호 이런 걸 받아들여서 아무 욕문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필요하다고 2차 저장 얘기합니다. 이런 욕망이 있어야 파충류를 내도 계속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는 그 욕망을 달성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쓰면 이루어진다. 뭐 사실 막연한 건데 그 쓰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당연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 벌 때보다 500만 원 벌 때 좋죠. 500만 원 벌 때 1000만 원 벌 때 좋고 근데 이 막연하게 좋다는 사실은 꼭 필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있으면 좋다잖아요. 200만 원보다 500만 원 벌 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근원적인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이 정말 갖고 싶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은 하루 종일 그것밖에 생각 안 나고요? 모든 삶의 신호와 신경과 모든 에너지가 그거에 모두 다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이성 친구? 맘에 드는 이성 친구 만났을 때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아 그 친구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 친구는 뭐 나를 생각할까? 아 그 친구 만나고 싶다. 그 친구는 밥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온갖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거기 갈린 거야.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나 이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게 모든 이제 생과 사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파충류 내에서는 이 사람 이 남자 이 여자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내 사람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내 사람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노력들 정말 평소에 하지 않을지 또 막 하게 되죠. 이게 파충류 내에서 자극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욕망이 필요한 건데 그 근원적인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목표 그게 그냥 있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나 그거 없으면 안 되고 정말 꼭 필요해. 이거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정말 이렇게 진짜 욕망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욕망을 세웠을 때 이 진짜 욕망이 파충류 내에서 자극을 해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는 아무나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에서 얘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돈을 제대로 이용하는 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 썼고요. 의학 박사이면서 100권 이상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으로 이루어지는 꿈에 설레어 하랍니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꿈에 설레어 하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인해서 손에 들어온 것 그리고 돈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돈 자체에 집중하죠. 내가 1억을 모겠다. 10억을 모겠다. 이런 식으로 돈 액수에 초점을 맞추지만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돈으로 인해서 손에 들어오는 것 돈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바로미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족은 먼 옛날부터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고요. 먼 옛날부터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더욱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계속 이주하죠. 인류의 문명의 그 태생이 아프리카라고 학계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로 빠져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가지고 다른 대륙들, 혹은 거주지를 이동해 나갔던 겁니다. 즉, 파충류 내나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큰 욕망이었다는 겁니다. 이 파충류는 내가 욕망에 자극되어 자동목적 달성자치의 기능이 생기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강남에 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 오래된 욕망입니다. 사실 이거는.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은.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강남에 뭐하러 사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강남에 누구나 이제 아파트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뭐 강남에 그 쾌적함,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편리함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랜 인류적, 사학적으로 오랜 욕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류도 계속 이주해 왔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꿈을 꾸는 이상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 같습니다. 여러분이 강남아파트 사고 싶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모으려고 이동하겠죠. 왜? 파충류 내에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강남에 그 아파트 살기 위해서 뭐 재테크를 하든 일을 열심히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걸 이루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정말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꿈을 꾸는 이상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있으면은 수단은 스스로 갖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단 자체를 목적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 돈만 쫓는다는 거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돈 모아보자. 돈이 많으면 일단 좋지 않을까? 돈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야? 이 생각에 다 돈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참고요. 미래를 위해 통장의 숫자만 보며 조금 더 조금 더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10억 모을래. 50억 모을래. 이런 식으로 돈 자체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조차도 놓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을 어떻게든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전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돈을 사용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나 행동을 손에 넣을 수 있어 행복해지는 것이다. 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 있으면 인생의 선택지가 늘어난다입니다. 우리가 돈을 써야 될 것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우리의 선택지를 늘려나가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 책에 전혀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의 과정이나 손에 넣은 후에 만족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쉬운 말로 하면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죠.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이나 원하는 것을 계속 떠올릴 수 있으며 언제까지나 설렘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하면 10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꿈꾸게 되고요. 또 그것을 실현하면 이제 천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이런 순환이 가능해야지만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복은 그래야지만 행복이 계속될 수 있다고 이채소장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100억까지 이뤘는데 천억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겪겠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가능한 행복을 꿈꾸신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처음에는 10억 목표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해가면서 또다시 100억을 꿈꾸고 100억을 또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100억을 달성하면 100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다시 천억이라는 목표를 또 세워서 그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을 즐기고 또 천억이 달성되면 천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행복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것이 행복할 기회가 더 많겠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을 전제로 이제 우린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만 즐거워하고 수치만 늘어내려간다면 돈이 많아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돈을 쓰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뭐 어디다 쓰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난 돈 모으겠다 이래서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돈이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돈이라는 것은 처음에 물물교환을 했죠. 근데 이제 물물교환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쌀을 사고 싶어요. 근데 나는 소고기를 원해. 소고기를 갖는 사람이 쌀을 원해할 때만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또 쌀을 어떻게 운반할 거예요? 그 무거운 것들을. 이런 게 다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화폐라는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모으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돈을 사용하는 즐거움을 알고 돈을 사용하는 기쁨을 꿈으로 해야 우리는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대전제다. 부자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돈의 사연법을 제대로 안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인생을 충실하게 보내고요. 일도 놀이도 즐기면서 행복한 인간관계 속에서 꿈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돈을 쌓인다는 거죠. 돈을 단순히 모으는데 내가 얼마나 모을까 이걸로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사토 도미오라는 분 의사가 이제 썼다 보니까 뇌과학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왜 왜 이 뇌를 이해하고 뇌를 이해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면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위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돈 제대로 이용하는 법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나는 대체 왜 어떤 이유로 돈을 모으고 싶은 건지 돈을 목적으로만 정말 돈을 모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경제의 위기가 오니까 집을 사면 안 된다. 부동산 버블이 많이 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집을 사서는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없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사토 도미오라는 분의 실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토 도미오라는 분은 의학 박사이면서 100건 이상 출간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왜 내 집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 도미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타미의 집은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근처에 요트 하버가 있는 이상적인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집이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를 갖고 있고 또 좀만 가면은 이제 요트를 탈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일부 편집자를 자기 집을 초대를 한대요. 아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자랑도 하고 또 좋은 곳에서 뭐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이제 초대하는 거겠죠. 사토 도미오는 다양한 곳에서 살아왔다고 얘기해요. 젊었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멋진 집에서 살지 못했대요. 그 당시 타고 다니던 차들과 비교해서는 그 집들은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차는 진짜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슈퍼카를 뭐 타고 다녔지만 집은 실제로 그 차만큼의 그런 급은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고 난 후부터는 회사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남들이 원하는 정말 부자들만 살 수 있다는 그런 뭐 도쿄의 인기 지역에서 거주하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얘기하면은 사실 그 집들은 모두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 내가 집세를 내고 월세를 내고 살던 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렌트를 했으니까 당연히 집세가 매달 들고요. 또 집세는 재산이 아니고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왜 집 안 사고 계속 렌트만 해 왜 월세 내고 살아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돈 많이 버니까 일단 집은 한 채 사 너 그래도 뭐 집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전부 다 이제 집을 살 것을 권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분은 이제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 집과 토지에 대한 생각인데 이분은 집과 토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현재의 자신에게 어울리는 공간 집이나 토지는 현재의 자신에게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토지는 지금의 내 상태에게 어울리는 공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뭐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집을 사서 계속 머무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면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면 정유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내가 100만 원을 벌 때 살 수 있는 공간과 200만 원을 벌 때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500만 원을 벌 수 있을 때 살 수 있는 공간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내가 한 200만 원 번다 하면 서울에 서울 기준을 했을 때 원룸 살 수 있겠죠. 근데 500만 원 벌면 오피스텔이라든지 혹은 지하철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집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가치가 올라가면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이나 토지는 내 자신에게 현재의 내 자신에게 어울리는 공간이다. 그래서 굳이 집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이걸 통해서 재테크를 하거나 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내가 젊었을 때 아파트를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집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계속 머무르게 되겠죠. 그 공간에서 그 당시 수준에서 살 수 있었던 공간에서 내가 경제 수준이 두 배 세 배가 뛰어도 계속 그 공간에 살 수 있을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팔아치기 힘들었을 거고 그럼 거기에 오래 머물렀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나는 굉장히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사람이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사람인데 그때의 그 수준에 맞춰서 산 아파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옥지어하는 그런 꼴이다라고 얘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수준 역시 결국에 성장하지 않고 젊었던 그 시절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그 시절에 멈춰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30, 40대가 되어서 둔경하는 내 집을 손에 넘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 다니고 한 16년도 목돈 모으고 거기에 영끌해서 집을 사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30, 40대 정도 되어서 내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만약에 주식대출을 받잖아요. 안 받을 수 없죠. 주식대출을 받았다면 그 빚을 평생 동안 갚으면서 그 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30대 결혼하면서 대부분 전세를 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집을 사는데 그 집을 20년 30년 동안 빚을 나눠서 갚는 거죠. 그러면 나는 회사를 퇴직할 수도 없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회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내몰리는 거고 나는 평생 그 빚만 갚다가 늙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집을 갚는 것이 내 꿈이다 이러면 이걸 막을 생각은 없지만 이분의 생각 이 책의 저자분의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은 딱 그 대출받은 금액 크기 이상으로는 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딱 대출받은 그 수준에서 머물고 말 것이라는 거죠. 10만원밖에 넣을 수 없는 지갑 그리고 천만원밖에 저축할 수 없는 통장 이거와 마치 같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더 넣고 싶지만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만원밖에 넣을 수 없는데 어떻게 20만원을 넣을 수 있겠어요. 못 넣죠. 천만원밖에 저축을 못하는 통장이 어떻게 거기다가 1억을 넣을 수 있겠어요. 못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이란 게 마치 이런 10만원밖에 넣을 수 없는 지갑이라든지 천만원밖에 저축할 수밖에 없는 통장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한선을 내 스스로 정해버리면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 이상으로 돈을 늘리지 돈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억원을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막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은 10억원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을 모으지는 못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장 수준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가능한 한 크게 부자가 되기 위한 기준과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마음가짐인 거죠.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정말 10억을 벌 수도 있고 100억을 벌 수도 있고 1000억을 벌 수도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가능성은 정말 누구라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걸 위해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기회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쳐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핵심은 이건 거죠. 나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서울의 강남아파트는 살 수 없어. 내 생은 이미 글렀어. 내 인생은 이미 글렀어.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을 이미 가두고 여러분의 잠재능력을 다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집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재화고 그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또 이걸 한 번 살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집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수도권 아파트랑 샀다. 이러면 그 수도권 아파트를 생각으로 해서 내 모든 활동 반경이라든지 내 뭔가 빚을 없애는 순서라든지 내 재테크의 방법이란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라는 것이 그런 뭔가 말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잠재 가능성을 좁히고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절반은 공감이 가고 절반은 공감이 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내 가능성을 뭔가 좀 스스로 얼메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저자의 뜻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한 건 워낙 많고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추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무조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서 안 된다. 이건 약간 조금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무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은 아마 부자들의 마인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집을 사지 말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내 나름대로 수용을 해서 내 삶의 철학과 내 삶의 방향을 이제 반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해드리고 싶은 말 절대 자신의 가능성을 뭔가 제한하거나 한계 지는 선택 생각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멀리하세요. 무조건. 100회입니다. 100회. 100% 100번 다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이룰 거라고 믿는 사람들만 가까이도 우리의 하루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싶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목표 그리고 제 꿈을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 즉 의사고요.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오늘 주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라. 그래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볼 건데요. 저도 사실 다양한 자의 개발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뭐 경제적인 수준이나 월급이 적더라도 너가 부자처럼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하지만 결국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내가 200만 원 돈을 벌지 몰라도 람보르기니라든지 포르쉐 이런 슈퍼카를 일단 사라. 그러면은 그걸 타고 다니면서 뭔가 카드핏을 갚아야 되죠. 할부를 갚아야 되니까 나는 거기에 맞춰서 더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많은 메시지들을 자기에서 봤는데 이 책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조금 논리가 다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왜 돈이 없어도 우리가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오늘의 이야기 핵심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부자들의 습관을 몸에 익히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습관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미국 기업의 그 사장을 만난 일화가 나옵니다. 미국 기업의 그 사장이 자신을 만나왔는데 그 사장은 이제 유능한 일본인을 찾고 있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영어도 할 줄 알고 좀 능력도 있으니까 이 사장이 관심을 보인 거죠. 이 사장이 이제 처음에 해준 게 뭐냐 미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잡아주고 필요한 물건들 사라고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면서 이 책의 저자도 처음으로 이제 인류 생활 이라고 해봐요. 야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죠. 이때 이 책의 저자가 이 느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경험 속에 느낀 게 뭐냐 처음에 거액의 연봉을 주고 인류의 생활을 익히게 하게 만들면 머지않아서 몸도 마음도 몸과 마음이 인류로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몸과 마음이 인류가 되면 어느새 일에 대한 태도도 인류가 되어서 그 대우에 어울리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죠.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재방송으로 봤는데 그 드라마 보면 요리를 잘 못한 요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주점을 하는데 요리에 대한 클레임이 불만들게 해서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사장이 어떻게 안 하냐면 보통의 사장님이라면 너는 요리의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만둬라 아니면 다른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월급 이제 두 배 줄게 대신 너도 두 배만큼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실제로 그 두 배 월급에 든 봉투를 줍니다. 그 봉투를 받아둔 그 직원은 뭐 감동을 받았는지 뭐 아니면 정말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 열심히 요리 공부를 하고 요리를 연습해서 나중에 인정받는 이제 요리사가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 세일즈 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이런 거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장옷 차림에 그냥 책을 펼쳐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거하고 옷을 딱 갖춰입고 정장을 입고 비즈니스 스케줄을 딱 입고 책을 보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 독서를 대한 태도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몸과 마음이 그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어떤 행동을 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체 저도 그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미국의 기업의 대표를 만나서 정말 엄청난 연봉을 받고 또 엄청난 연봉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내가 그 연봉에 걸맞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숙소를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업무를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업무를 훨씬 더 많이 노력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사장님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급적 인류 수준의 상품과 인류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하다 보면은 내가 마치 인류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겠죠. 피부로 그러면은 나도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어떤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마치 인류인 것처럼 하게 되고 성과 역시 인류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습관에는 생각하는 법이 포함이 됩니다. 즉 사고 습관이 포함된다는 거죠. 미국 기업의 사장이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사원들에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아낌없이 보여준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것들이 사원들의 그 사고를 바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나 정말 돈 열심히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직원들은 야 나는 200만원 밖에 못 버는데 2억을 버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이제 사고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노력하면 자신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지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얘기가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부자의 습관이나 사고를 먼저 몸에 익힌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기쁨을 감각적으로 의식에 새겨넣는 것이다. 부자의 습관이나 사고를 먼저 몸에 익힌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기쁨을 감각적으로 의식에 새겨넣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의 습관이나 사고를 내 감각적으로 새겨넣기 위해서 그 부자가 됐을 때 그 기쁨을 감각적으로 새겨넣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감각이 내 몸에 피부에 와닿으면서 내 일에 대한 성과 일에 대한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인류가 된다는 겁니다. 부자처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막연하게 아 성공하면 좋겠지 돈 많이 벌면 좋겠지 좋은 집에 살면 좋겠지 이렇게 머리로 백날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넓은 집에 살았을 때 그 황홀감 기쁨 좋은 옷을 입었을 때 그 품격과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들이 내 피부 하나하나에 새겨지고 그것이 뇌가 인식했을 때 우리는 그 감각을 목표로 삼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더니 삶의 행복도 훨씬 높아지네. 이것이 피부로 새겨지고 뇌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동 목표 장치 있죠. 뇌가 그 자동 목표 장치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제가 첫 번째 영상이나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모르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동 목표 장치가 달성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나를 자연적으로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부자투자 행동하는 이유는 막연하게 우리가 시크릿 같은 책을 읽고 나 부자가 돼야지.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나 좋은 집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칠 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된 건 뭐냐 정말 그 부자처럼 살아봄으로써 좋은 것을 느껴봄으로써 정말 그 감각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면은 야 정말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내가 이 감각을 계속 느끼게 느껴보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 경험을 하고 싶어. 다음에 이 감각을 또 느껴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 모든 이 뇌에서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자동 목표 달성 단체가 작동을 하면서 내 모든 에너지와 신경들을 그쪽에 집중시켜서 그것을 또다시 이루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잔에 3,000원짜리 커피가 있고 1만원짜리 호텔 라운지 커피가 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서 3,000원짜리 커피 야 어차피 뭐 커피가 다 똑같지. 커피가 다 쓴맛 아니야? 이러면서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만족하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행동 패턴 이런 생각 이런 감각들이 여러분들의 뿌리 박혀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겠죠. 사실 3,000원짜리와 1만원짜리 커피값만 비교해보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가격 차이는 7,000원 정도거든요. 7,000원 차이는 사실 절대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돈이 아까워서 1만원에 투자를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내가 1만원짜리 커피 마셨을 때의 그 행복감 호텔 라운지 그 분위기 좋은 곳에 마셨을 때의 그 느낌 감각 여유로움 그리고 호텔에서 그 뷰를 딱 봤을 때의 그 느낌 대접한다는 그 느낌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야 3,000원짜리 커피나 1만원짜리 커피나 결국은 똑같더라. 근데 뭐 1만원짜리 먹냐. 그러면은 그냥 살련대로 싼 거 먹고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 번 욕심을 내서 7,000원 더 내서 1만원짜리 먹는 순간 야 다르네. 그래서 이거 1만원짜리 커피 먹는구나. 야 1만원짜리 커피 나도 먹어야겠다. 1만원짜리 커피 먹을 거 훨씬 더 맛있고 분위기도 훨씬 더 좋은데? 1만원 거울 거 비싼 게 아닌데? 이걸 진짜 피로로 느끼면은 뇌가 이제부터는 야 3,000원짜리 1만원짜리 완전 다른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난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1만원짜리 커피를 마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뇌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가 자동목표를 다스나시를 작동시켜서 1만원짜리 커피를 마셔야 돼.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럼 에너지가 모두 쏠리게 되면서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 감각을 느끼고 그것을 목표로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내 행동 패턴 내 사고 패턴 하나하나가 바뀌게 되면서 결국에는 부자가 진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쓰시는 편인가요? 안 쓰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거의 안 쓰는 편입니다. 보통은 제가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제가 돈을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왜 부자가 될까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이자 100권 인산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이 부자의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체 무엇이냐? 돈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돈을 사용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부자들은 돈으로 돈을 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게 결국은 부자의 습관이다. 그런데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게 단순히 비싼 것을 사고,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넓은 집을 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이냐?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돈을 쓸 것인가, 돈을 쓰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부자의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이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손 아랫사람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라면 일련 식사 대접 자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반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식사를 대접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된다.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평생 얻어먹기만 한다고 얘기해요. 치사를 대접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밥을 얻어먹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평생 내가 밥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얻어먹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돈 아끼고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뒤에 계속 얘기해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준다는데 굳이 나한테 식사를 대접한다는데 이걸 칼칼치 자르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당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이 사람은 대체 뭐야? 그러면서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은 적당한 타이밍을 봐가지고 식사 대접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식사 대접에 대한 보답을 한다. 즉, 내가 뭐 어쩔 때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내가 뭐 두 번, 세 번 얻어먹을 때 하면 한 번쯤은 내가 타이밍을 잘 봐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분들 중에서 돈이 많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해요. 보통은 이 책의 저자분은 결제를 다 한대요. 그런데 그 음식값을 계산하다 보면 이 피아니스트, 자신의 지인인 피아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1년에 두세 번 정도 가끔은 좀 제가 사주게 해주세요. 가끔은 제가 사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식사에 대접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식사에 초대한다는 거죠. 시다 대접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자신에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럼 가보면은 뭐 호화롭진 않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이런 건 아니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그냥 뭐 적당한 맛있고 양질의 음식을 선택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식사 대접을 받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역시 피아니스트는 역시 인류 여성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녀처럼 일부러 뭐 그렇게 좋은 근사한 레스토랑을 잡아서 양질의 음식을 그 대접하는 그런 배려를 내가 받아본다고 해볼게요. 내가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분위기 좋고 세련된 분위기에 좋은 음식이 나오는 레스토랑에서 대접을 받았다. 이런 배려심이 느껴졌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와 나 이렇게 대접해주네?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돈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들겠죠. 이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최소한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들겠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만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기꺼이 다 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초대하고 식사 대접을 하는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로 연결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다 대접을 받은 그 좋은 기억 때문에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고 어? 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너 한번 해볼래? 이런 기회가 오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가게 되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낼 수 있을 때 결과적으로 돈이 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접을 위치상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부터는 절대 대접받지 말고 이제부터는 다 여러분들이 밥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접을 받을 땐 받으세요. 하지만 내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3번, 4번 받으면 한 번쯤은 제가 오늘은 한 번 낼게요. 제가 오늘은 한 번 시사 대접하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한 번 대접을 해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당장은 뭐 시사 대접비가 나갈 수 있죠.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회라든지 혹은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거나 혹은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더 큰 돈 더 큰 수입이 돼서 나에게 되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해가지고 맛있는 밥 사줬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라고 뭔가 보답이 있겠지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이제 기대가 자연스럽게 들겠죠. 내가 이렇게 밥을 샀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안 되고 왜 그래서 안 되냐 이 밥을 사는 행위 이 사람을 식사에 초대한 행위 이 사람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한 행위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뭐 나한테 너 이거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해꼬지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한 번 해주고 싶다. 이런 내 순수한 그 마음에서 내 행복감을 위해서 내 즐거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답이나 어떠한 기대 이런 걸 갖춰도 안 되는 거죠. 순수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했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식사 대접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충족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보답이나 어떠한 기대감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순수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뭔가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돈이 있는 사람의 명예이자 자부심이라는 거죠. 내가 뭐 굳이 돈이 많은데 뭐 어려운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을 일이 있습니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금지점에 여유가 된다는 거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모셔놓고 밥을 대접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어서 야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돈을 써야 되나? 돈이 아까운데? 뭐 이런 사람은 원래 초대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시사자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 넘길 수 있고 그 사람이 내게 호감이 되고 혹은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먹음으로써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살 수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인간관계가 될지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로운 쪽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론적으로 나에게 대접받은 사람들이 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나를 한 번 더 좋게 생각하게 되고 나를 기억해 줌으로써 내게 더 큰 기회라든지 내게 어떤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직접 자신의 주말에 돈을 빼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게 기회를 만들 수 있거나 내가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론적으로는 바깥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온다는 거죠. 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 여기서 그런 것들 기대하고 밥을 사서는 안 된다. 밥을 사는 것은 순수한 행위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습관적인 행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갑에는 늘 평소보다 3배의 돈을 넣고 다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 의학 박사이면서 100권 이상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왜 평소보다 3배 이상의 돈을 넣고 다녀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요. 3배 이상의 돈을 넣고 다녀야 하지만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감동 체험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일에 감동을 받을 일들에 돈을 얼마나 쓰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감동 체험을 하게 되는지는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결정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시사 대접을 하는 것을 감동 체험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체험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시사 대접을 하는 것을 야 그거 다 부질없어 돈만 버리는 거야 동남비야 돈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지 않겠죠. 그럼 나는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의 시사를 통해서 얻을 감동이나 이런 경험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감동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 책에서 실제 사례로 들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딱 보면은 와 그 영화 너무 좋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 자체가 그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체험일 겁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영화를 보고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영화관에서 꼭 영화를 볼 필요는 없거든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그것들이 다 IPTV를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TV로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관에서 비싼 돈을 주고 영화를 보시겠어요? 아니면 한두 달 기다려갔다가 좀 싸게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시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 책의 저자는 당연히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배, 세 배의 돈을 더 들여서라도요. 왜냐하면 IPTV 영화를 볼 수 있죠.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생각에 흥미가 점점 줄어든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흥미보다 몇 분의 1로 줄어든 그런 감정 상태로 그 영화를 집에서 보게 된다면 그 영화를 보는 건 똑같을지 몰라도 이 감동체험을 통해서 받는 뇌의 자극은 선저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뇌에 대한 자극 우리가 뇌에 대한 자극을 잘 받아야지만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성공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라면 아직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시회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되게 명화 세계적인 화가의 전시회가 우리나라 열린다. 이럴 때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또 몇 십 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처럼 전시회 같이 기회가 쉽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이 감동체험 감동체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이게 돈이 아깝아서 뭐 안 봤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별다른 거 없는 내일을 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전시회나 영화 어떤 특정 감동체험을 계기로 해서 내가 뇌에 큰 자극을 주고 그 뇌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다면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 보면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 보면 2시간 3시간씩 줄을 서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맛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맛집에 줄을 서는 사람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편이신가요? 이 맛집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바보라서 줄을 서고 있겠냐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야 이 가게를 이 개접날에 이 오늘 오늘 같은 날에 방문했다는 그 감동체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감동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는 그 사람들의 의지와 삶에 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감동체험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합리성이죠. 합리성.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맛집도 말씀드렸지만 야 어차피 한 끼 먹는 건데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몇 시간씩 비싼 돈 내가면서 기다려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차라리 딴 데 가서 먹자.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합리성은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이게 좋은 것인지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리냐 자신의 내 직관을 부정하게 됩니다. 야 나 저 맛집 가서 먹어보고 싶어. 저 사람들 주유성 같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 직관을 내가 자꾸 거부하고 잘라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뭔가 신선한 경험이라든지 감동 같은 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합리적 사고 자체가 내 욕망 내 내면의 욕망을 없애고 결과적으로 부자되는 습관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낭비는 절대 안 해. 이 생각 이 합리적인 생각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뇌를 자극하는 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들을 등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평상시에 3배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니라고 왜 3배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내가 길을 가다가 뜻하지도 않게 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뭔가 재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때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3배 이상의 돈을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너무 빠듯하게 돈을 가지고 다니면 돈 아까워.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평상시보다 넉넉하게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내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런 사건들을 발견하면 그것때 돈을 기꺼이 쓰라는 겁니다. 그 기꺼이 쓴 돈이 내게 자극으로 돌아오고 감동으로 다가와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행동은 나에게 돈의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감동의 재료를 자유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지갑에는 늘 평소보다 3배의 돈을 넣고 다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돈을 쓸 때는요 나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쓴다고 해볼게요.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가를 바라줘. 야 내가 이렇게 널 위해 돈을 썼어. 너가 나를 좀 인정해줘. 아니면 너가 좀 고마움을 표현해봐. 아니면 이런 내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너가 좀 감동을 받아. 이런 식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게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내가 스스로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뭔가 반응이나 이 사람의 뭔가 달라진 눈빛, 대우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내 돈을 이런 사람들에게 썼다는 그 사실에 그 행위의 그 자체에 내가 스스로 기쁨을 느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감동체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말하고 돈을 써서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썼는데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 이 정도 투자했으니 이 정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선물을 했으니 넌 날 좋아해 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기대들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데 남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남에게 뭔가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비싼 명품백을 사줬으니까 너도 날 좀 좋아해줘 라고 하는 그런 연애들을 보면요 다 실패합니다. 왜 연애의 본질은 사실 명품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가를 바라는 뭔가 돈을 쓰는 것 대가를 바라는 돈을 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다. 돈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다. 즉 돈을 위해 돈은 나를 위해 쓴다는 것은 나의 감동체험을 위해 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가난한 학생에게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이런 어려운 학생을 도울 수 있네 그 스스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돈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이 학생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 이 학생이 내가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에서 고마워했으면 하는 마음 이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그냥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네 그 자체에 대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만족감과 뿌듯함 거기에 돈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내가 사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돈을 쓰실 때는 이렇게 돈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을 뭔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거기에 기꺼이 돈을 쓰라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썼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바라고 돈을 쓰면 이거 잘못 쓰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곳에 돈을 하나둘 나를 위해서 돈을 하나둘 쓰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감동 체험을 위해 써야 된다. 그래서 지갑에는 늘 평소보다 3배의 돈을 넣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신선한 감동을 주시는 곳에 그 돈을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이 어디에서 비롯됐나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큰 꿈을 꾸다가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 꿈을 잃어버리곤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이고 100건 이상의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린아이들은 왜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어린아이들 보면 인형 사주세요. 레고 사주세요. 자동차 사주세요. 이러잖아요. 이 장난감을 왜 가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 아 부잣집 아이라면 이 정도 장난감이 있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일까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로 파충류대나 오래된 내가 본능적인 욕망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면 즐거울 거야. 이것을 가지면 재미있을 거야. 이것을 가지면 넌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것은 아 저 전화 가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여기서부터 바로 그 장난감을 갖고 싶은 그 소유 욕망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명품백 가질 때 명품백 가지고 싶어 행복해 이것보다는 뭐 이런 백 하나는 들어줘야지 이런 백 가지면 친구들 자랑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단순한 소유 욕과는 좀 다른 새로운 장난감을 손에 넣음으로써 새롭게 느껴지는 세상을 알고 싶은 본능에 기초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손에 넣음으로써 새롭게 느껴지는 세상을 알고 싶은 본능에 기초한 것. 내가 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세상과 장난감 자동차가 없는 세상은 다른 거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아기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감동체험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동체험은 제가 지난 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이 감동체험에 의해 자랑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이 감동체험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거대해지고 하면 이게 이제 꿈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로봇이나 우주기지 같은 이런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는 우주비행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로봇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자연스럽게 꾼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릴 적 로봇이나 어릴 적 우주기지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그 감동체험에서 비롯돼서 꿈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변하기 시작하죠. 저도 그렇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현실은 이런 거야. 내 능력은 이 정도까지야. 어린아이처럼 꿈꾸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런 현실적인 것들 내 한계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 내가 그게 되겠어? 난 그거 못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꾸기도 전에 그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버린 경우도 너무나도 많죠. 결국 명문대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업하면 연봉이 높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따서 대기업에 들어갈 거야.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꾸던 나는 우주비행사가 돼서 화창에 갈 거야. 나는 정말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 거야. 이런 꿈들이 다 사라지고 대기업, 취업, 공무원 합격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이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고 얘기해요. 경제감각을 알기 전에는 누구라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손에 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바닥에 들어 눕잖아요. 그냥 사달라고. 아마 가끔 여러분도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대형마트 가면 왕국 코너 가면 어린아이들이 가끔 때 쓰면서 바닥에 들어 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가 돈에 대한 생각이나 경제감각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여윳돈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고 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돈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소득 수준도 결정이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죠? 어떤 비싼 명품 백을 보고서 나는 저거 살 수 없어. 난 저렇게 비싼 백은 부담돼. 저렇게 좋은 차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사회에 나오면서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이것을 사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해. 내 능력으로는 이 정도의 수입이 한계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내가 어릴 적에 꿈꾸던 그런 꿈이라든지 막연한 욕망 순수한 욕망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조금의 호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공부에 대한 흥미가 계속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또 이 박사 의학 박사잖아요. 또 의사니까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원래도 공부를 좋아했겠죠. 본인이 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에 대한 흥미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쿄 농대를 다니다가 와세다를 정치경제학부로도 편입해서 정치경제학부로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 기업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맨으로도 활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호기심이 있으니까 농대에 갔다가 정치경제학부 공부했다가 미국 기업에도 들어가보고 이렇게 활동했던 거죠. 심지어는 60을 눈앞에 두고 NBA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NBA 도전할 때 주변에서 이렇겠죠. 야 저 나이에 무슨 NBA 했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NBA 뭐 하러다 그 나이에서 뭐 한다고 어느 기업에 써주기는 한데 이런 당연히 의견들이 있었겠죠. 또 본인도 생각했대요. 내 나이에 정말 NBA HD 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어 나 그래도 NBA 따면 공부도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경영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것 같고 기업을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기로 했고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만약에 이런 호기심이 들었을 때 어 나 NBA 따볼까 내가 NBA 따보면 어떨까 이런 모습에 대한 호기심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없애버리고 야 무슨 내 나이에 무슨 NBA이냐 NBA 합비가 얼마나 비싼데 너 NBA 따서 졸업했어 그럼 뭐 할 건데 너 기억에 써준대 너 나 이제 60인데 남들 다 퇴직할 때 무슨 NBA를 따서 뭘 얻다 써먹겠다고 그런 걸 할 거야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있었다라면 이 책의 저자도 야 60이 무슨 NBA이냐 하고서 NBA 도전 안 했겠죠. 그러고서 아마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아 재미있을 것 같아 NBA 한번 따보지 뭐 뭐 안 되면 어때 이런 이제 호기심 이걸 계속 살리는 반영을 갔던 거죠. 그래서 도전했고 결과적으로는 해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꿈을 계속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직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5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는 괜찮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고요.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상관없는데 혹시 스스로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공무원 시험 합격해? 나는 이래서야 안 돼. 저래서야 안 돼. 안 되는 이유만 바라보면 정말 수만 가지 안 되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겠죠. 저만 해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때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내가 무슨 카메라 찍는 걸 싫어하는데 무슨 유튜브야. 나 얼굴 공개하는 걸 싫어하는데 무슨 유튜브야. 내가 무슨 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닌데 무슨 유튜브야.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단 말이죠. 하지만 유튜브가 정말 기회가 될 것 같아. 어쩌면 내 삶을 바꾸고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호기심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5년에 걸친 시간 동안 매일같이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빗대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큰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안되는 일들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수백, 수천, 수만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 어? 내가 유튜브 한번 해볼까? 어? 내가 공무원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어? 내가 지금부터 대학 한번 가볼까? 어? 내가 부자 한번 해볼까? 이런 상상 이런 호기심 내 변화된 모습에 대한 호기심 이것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도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호기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부자들이 돈 쓰는 법안의 책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꿈을 소중히 하시고요. 그 꿈만 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꿈을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내가 뭐 목표로 한 거 이루려면은 구체적인 목표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책의 저자 사토 도미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 계획이라는 게 꼭 치밀하게 엄청나게 빽빽하게 세우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사토 도미오는 의학 박사 즉 의사고요.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꿈 뭐라고 생각하세요? 꿈 혹시 여러분들 꿈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많이 꿈을 꾸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이 꿈이라는 단어보다는 목표 이런 단어가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살이든 어떤 신분이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상상하면 두근거리는 것 몇 살이든 어떤 신분이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상상하면 두근거리는 것 여기서 핵심이 뭐냐? 상상하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이 두근거림을 없애버리고 합리적으로 이쪽이 실현하기 쉽다면서 꿈의 틀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꿈이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꿈 깨고 우리가 목표 달성한 목표를 세워보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한번 적어보자 이런 식으로 꿈을 다르게 바꾸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사장이 되면 내가 결단을 내려서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지금은 신입사원이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언젠가는 이 기업을 대표하는 사장이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놀랄만한 인류사에 놀랄만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와 내가 정말 사장이 돼서 그런 일 할 수 있을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이때 그렇게 된 자신을 상상하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또 자율신경계도 활기차게 활동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장이 된다는 것은 간단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분들 보면 거의 0.1% 거의 0.1%도 아니에요. 0.1%가 되어야지만 거의 그 대기업의 임원을 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사장한 것보다 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웠고 희박한 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간단히 실현될 수 있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언제까지 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기간을 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자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비정규직의 생산직이니까 일단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직에 우리가 도전해보자. 내가 3년 안에 관리직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단기적인 꿈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앞에 상사, 동기 이런 사람들을 목표로 두고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이제 그 3년 안에 관리직이 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다 보면은 정말 3년 안에 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2년 만에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금방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요. 힘내보자 생각하면서 그 목표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대체 무엇이냐? 아무리 꿈에 가까워져도 아무리 내가 그 3년 안에 관리직이 되고 또 점점 사장에 가까워지더라도 그 노력의 과정이 전혀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나한테 뭔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원하지도 않고 몸도 많이 힘든데 지금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강제 노동을 하고 있구나.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과 함께 있던 두근거림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꿈과 함께 있던 두근거림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꿈을 목표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내가 사장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거야 라는 그 꿈을 3년 안에 관리직이 될 거야 라는 목표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 두근거림 내가 사장이 됐을 때 모습을 상상하면서 심장이 막 뛰던 그게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았죠? 옆에 있는 경쟁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좋은 성과도 해야 되는데 내 위에 있는 상사보다 더 돋보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꿈은 어디까지나 사장이 된 자신을 상상하면서 두근거림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점점 하기 싫어지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싶었던 거지? 그것마저 망각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설레는 마음이 없는 것은 우리의 그 신경계로 설명하면 자율신경계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의학 박사라고 했어요. 의사예요 의사? 텅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없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가지고 있던 욕망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사장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거였는데 이게 원래 내가 갖고 온 욕망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3년 안에 관리직 대기 이렇게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내 욕망과는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설레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요. 자율신경계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 사장이 못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꿈을 이루는 기쁨이 멀어져 버렸다. 꿈을 이루는 기쁨. 내가 사장이 되는 그런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더 풀어보면 꿈을 실현하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장이 되겠다. 사장이 돼서 큰 프로젝트를 이루겠다 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꿈이 목표로 바뀌면서 나는 더 이상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내 시간과 노력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뭔가 버닝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꿈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감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니까요. 그래서 기쁘기는 커녕 관리직이 되면 에휴 더 바빠지겠네. 이렇게 이제 한숨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악순환만 빠지게 된다.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자라고 하면 애매하니까 우리가 1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아 나 1억은 모을 거야. 1억은 모아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이제 1천만 원 저축하기를 목표로 세웁니다. 1년동안 1천만 원 저축하기 쉽지 않죠. 한 달에 거의 8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되니까요. 1년동안 1천만 원. 그러면 1천만 원씩 10년간 모으면 이제 1억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야 그래 10년간 1억 만들자. 1억 모을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절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절약.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많죠. 계획적인 것은 참 좋아요. 그렇게 치밀하게 내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 저축해서 얼마 동안 1억을 모으겠다라는 그런 계획적인 것은 아주 좋은데 여기에 두근거림이 있나요? 상상을 해볼게요. 아 나는 한 달에 80만 원 저축을 해야 돼. 그렇게 10년 해야지만 1억을 모을 수 있어. 그리고 나를 막 억누르는 거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뭔가 경험하고 싶은 거 경험 못하고 이런 걸 참아가면서 내 욕망을 막 눌러가면서 이제 돈을 아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1억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돈을 사용하는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이제 돈을 계속 모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즐겁지 않은 거죠. 오히려 괴로울 겁니다. 결국 돈이 언제 없을지 몰라서 덜덜 떨면서 1억 원을 쥐고 쓸쓸한 인생을 계속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예요. 무선까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 보시더라고 다 놓고 가셨잖아요. 그 수많은 미술품들 정말 그 모으기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셨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돈과 재산들 주식들 이런 거 다 가져가시지 못하셨잖아요. 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 위해서 기부하시고 환원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남겨주시고 가셨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1억이라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억누르고 괴로워하면서 참고 견디는 게 바람직한 삶인가 했을 때 거기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거죠. 이 두근거림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 이 두근거림이라는 건 꿈에서 오는 건데 이 두근거림은 어디까지나 부자가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돈을 쓰는 것에서 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자율신경계에 이 두근거림을 세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꿈에서 이 두근거림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율신경계에 이 꿈을 새기기 위해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수투에 설레는 사람은 100만원짜리 수투 입으니까 이렇게 좋네? 이 두근거림 와 나 너무 멋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야 그럼 천만원짜리 수투 입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천만원짜리 옷 어떨까? 심장이 뛰면서 그래 나 천만원짜리 옷 입을 거야! 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그 꿈을 이제 이루어가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근거림과 함께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두근거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처음에 아마 들어보신 분은 무슨 계획을 세우지 말라 무슨 눈단지 같은 소리야 이러셨을 겁니다. 근데 사토 동묘의 말 들어보신 거 어떠신가요? 구체적인 계획 세우시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심장을 뛸 수 있는 꿈이 확실하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행복하게! 오늘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돈이 늘어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 되세요? 돈을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늘어나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동묘이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이자 100권 이상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코코 샤넬 샤넬 브랜드를 만든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를 봅니다. 이 말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코코 샤넬과 같은 대부어도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그 사람이 자신과 어울릴만한 사람인지 어울릴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쓰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이 얼마 버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돈을 이런데 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걸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나를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돈이 이제 어느 일정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그 관심사가 달라지더라고요. 저 얘기는 아니고 제 주변 사람이야기인데 갑작스러운 부의 증대가 일어났습니다.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뭔가 미술품 이런 거 사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바라보는 뷰가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내가 한 달에 200만원밖에 못 버는데 미술품은 몇백만원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관심도 안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돈을 쓰지도 않겠죠. 하지만 한 달에 2억, 3억씩 벌면 먹는 거 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2억 갖고 결국엔 또 얼마 남는 건데 그 돈 갖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예술품이라든지 아름다운 미술작품 이런 것들을 사서 모으더라 라는 겁니다. 함께 식사로 갔을 때 어떻게 돈을 내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거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소개팅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시계를 롤렉스를 차고 있다 아니면 명품 옷을 입고 있다 하면은 뭔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이 코코 샤넬도 그렇고 이 돈이 많은 대부호들은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시계를 찾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호텔에서도 상대가 지닌 물건을 보고서 그 사람을 그 손님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팁에 의해 호텔맨의 수입에 차이가 생기겠죠? 뭐 나에게 잘해주면 팁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짐이라든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 이런 걸로 이 사람이 부자다 싶으면 이 사람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한테 좀 잘해주면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큰 팁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즉 내가 옷차림이 달라지고 뭔가 내가 입는 옷이 달라지고 뭔가 차고 있는 시계가 달라지고 뭐 약간 겉모습 이런 거 달라지면 내가 받는 서비스의 그 질 대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결국 인류인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어? 이 사람이 이 미술품의 가치를 알아? 이 사람이 이 향수의 향 이 가치를 알아? 이 사람이 와인의 가치를 알아?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류의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들의 돈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모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인류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인간관계를 인류로 맺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 번의야가 아니고 어떻게 소비하고 얼마나 소비하고 어디에 소비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얘기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멋지게 사용하면은 당연히 돈을 멋지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부자가 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이 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우리가 금목자 뭐든지 하잖아요. 결국에는 내 주변에 나랑 친하게 된 다섯 명의 평균이 내 수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부자들의 관심사에 여러분들의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기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처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주변에 다 어려운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나 역시도 생각하는 거나 보고 듣고 하는 거나 얘기하는 주제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질 수 굉장히 높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미술품에 관심을 미술품을 보러 다닌다 하면 내 주변에도 미술품에 관심을 관심을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미술품에 관심을 가질 정도라면 그만큼 부가 있다는 거고 그들이 미술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이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한지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관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돈이 늘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돈을 사용한 것으로 돈이 늘어난다 이해되세요?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받는 대우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이 변화하는 거고요.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나는 또다시 뭔가 새롭게 새롭게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게 됨으로써 내가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A라는 것도 해보고 B라는 것도 해보고 C라는 것도 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상류층이라든지 정말 노블레스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상류층 돈 많은 사람들 말고요. 진짜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의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고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떤 계기로 어떤 뭔가로 확실하게 신뢰를 갖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다 소개소개로 만나고 다 그들끼리 문화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여준 거죠. 그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 그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오늘 얘기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그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습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행동방식이 나에게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어떨 때 느끼냐면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만이 안 됐을 때하고 지금 그래도 한 6만 됐죠? 6만일 때 만나는 작가님들이 다릅니다. 1만일 때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작가님들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채널이 작으니까 인터뷰 하겠다는 작가님도 거의 없었고요. 정말 인터뷰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6만 정도 되니까 많은 작가님들이 먼저 요청을 해주시기도 하고 출판사에서 먼저 인터뷰를 신청해주시기도 하고 이게 벌써 달라진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꾸준히 하고 좋은 책들 읽고 좋은 컨텐츠를 만듬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컨텐츠를 갖고 있고 훌륭한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두신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디에 쓰느냐 무엇에 쓰느냐 이것을 제대로 쓸 때 여러분들은 그들과 그 인류와 어울릴 수 있는 그 환경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그들과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알게 모르게 그들의 생각 방식 사고 방식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회가 부자 되었으니까 좀 늘어나게 되고요. 그것들 중에서 하나 둘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는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돈이 늘어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책의 저자 사토 노묘의 그 생각 어떠신가요?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곧 씹어보면은 일리가 있고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 부자들에 대한 생각 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여섯 가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여섯 가지 말을 그대로 하시면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들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동요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이면서 100건 이상의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모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1조 부자가 1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1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친하니까 내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벌써 난 10억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내 주변에 부자들이 많아지면 나 역시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하는 말에 달렸습니다. 말 그럼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들이 모아줄 그 말은 대체 어떤 말일까요? 직관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요. 바로 상대를 즐겁게 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즐겁게 하는 말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말에는 6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6가지 포인트는요. 사실 뭐 부자들만 끌어들인 건 아니고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호감도를 높여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면 뭐 나는 부자들만 관심 없어 이러실지라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의 호감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꿈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그리고 그 두근거림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 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1년대에 나 뭐하지? 5년대에 나 뭐하고 있을까? 10년대에 나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목표라는 이런 꿈이 있으면은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경우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흥분되고 자율신경계가 작동됐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이 내용이라면은 반드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니 너무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 다 사서 볼 거예요. 이런 내용 들었을 때 이 책의 저자가 책을 많이 쓴 사람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듣고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듣고 아 나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자율신경계 심장이 막 두른거리고 막 흥분되고 이랬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론을 알리고 그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런 꿈에다가 주변 사람들 마저도 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꿈과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면서 막 나를 흥분시키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말은 겸허하게 배워야 합니다. 겸허하게 배워야 한다. 부, 나이, 성별, 직업 등을 막론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막 부시하거나 얕잡아 봐선 안 됩니다. 상대방을 막 하대하고 막 욕하고 뭐 별거 아닌 듯한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막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과 내 관계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풍요로운 인간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부자지만 절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그 사람들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뭐 부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이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가르침을 얻으려는 자세가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 이유는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관심을 보였을 때 그 상대방도 역시 나에게 호감이나 관심을 가질 게 높아지는 건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가르침을 얻으려는 자세 이게 어 난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우고 싶다 라는 그 자세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왜 그러면 기분을 좋고 만들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생기게 만드느냐 그것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혹은 이 사람이 정말 경면스럽다는데 이 사람도 관심을 가질지는 없잖아요. 관심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 그럼 관심은 사소한 표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우리가 직유라든지 직업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줬을 때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네라는 느낌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과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대체 무엇이냐 바로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 그 사람이 찬 시계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에 기분 나빠해서 아무도 없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칭찬들을 끊임없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당연히 호감도 높아지고 관심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상냥함 마음 씀씀이나 배려가 상대방이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상냥하게 해줘야지만 상대방도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화난 목소리로 묵뚝뚝하게 어떤 얘기를 막 한다 이러면 당연히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인맥을 만드는데 과학에 집착하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에게만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 어필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나름대로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내 잘난 모습 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일방적인 자기 어필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날 무시하나? 이런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요. 상대방에게 배려할 때 그 상냥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상냥함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나 부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 자신을 더 드러내죠. 나 얼마 벌고 나 얼마를 무슨 차를 가지고 있고 나 어떤 미술품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껍데기일 뿐이죠. 사실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세심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낙천적인 사고로 이야기한다. 낙천적인 사고는 자율신경계의 오래된 뇌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두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뭐 항상 이 사람은 비관적이고 항상 우울한 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거리를 두게 되죠. 잘 안 만나게 되고 왜냐하면 나도 기분이 나빠지고 나도 우울해지니까 근데 항상 꿈을 꾸고 항상 긍정적인 미래를 얘기하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아닐지라도 정말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은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죠. 이 낙천적인 사고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에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뇌에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관적인 얘기보다는 낙천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감사 여러분들 자기 개발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사해야 한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뭔가 배웠다 여러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말이 진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천년빛도 갚는다고 나는 정말 내 노하우를 다 줬어. 근데 이 사람이 고맙다. 얘기도 안 하고 감사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휙 가버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말을 해주는 말 가치를 모르네 라고 당연히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당연히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정말 내가 진짜 노하우 내가 정말 중요한 생각 다 얘기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도 고마워요. 막 10번 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커피를 안 사도 밥을 안 사도 이 사람의 그 진정성 아 이 사람은 정말 내가 해주는 말 내 가치를 알고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도 더 신경써서 더 얘기해주고 더 좋은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말 여섯 가지 첫 번째 꿈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겸허하게 배워야 한다. 세 번째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네 번째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상냥함을 가져야 한다. 다섯 번째 나천적인 사고로 이야기해야 한다. 여섯 번째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를 항상 기억해주시고 꼭 내가 부자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만드는 높게 만들어주는 그 말들이니까요. 기억하시고 항상 이대로 말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느새 좋은 사람들 또 부자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말 여섯 가지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쾌락이 인생을 선순환으로 만드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쾌락과 과학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쾌락을 추구하면 안된다 쾌락은 나쁜 거다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그 쾌락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쾌락이야말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요. 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원리를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의학 박사이면서 100건 이상 출간한 작가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의사가 뇌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어떻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건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의 감사를 느끼는 감정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매일 느끼실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씩 아마 느껴보실 것일 겁니다. 이 좋아한다는 감정과 감사한다는 그 감정은 인간을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가장 기분 좋은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나 남성분이 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설레고 막 좋잖아요. 그 감정 인간을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 사람을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때 기분이 나쁜가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두근거리거나 누군가의 친절한 행동에 우리가 감동해서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쾌락 호르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러면 우리 뇌가 쾌락 호르몬에 막 분비가 돼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행동에 너무 감동 감사해가지고 그럴 때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쾌락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되어 우리의 행동을 활성화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이 기분 좋은 감정 기분 좋은 상태는요.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고요. 우리의 의욕을 뭔가 더 숙고치게 만들고 우리가 막 뭔가를 더 하게끔 의욕이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걸으면요. 생각도 좋은 생각이 많이 나고요.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걸을 때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걷는 것이 걸으면서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 걷는 동안 내내 뭔가 피곤하다 힘들다 보다는 걷기를 참 잘했다. 걸으면서 계속 기분 좋은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가장 쾌락 호르몬이 큰 것이 뭐냐. 여기서 가장 쾌락 호르몬이 큰 것이 바로 베타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베타 엔돌핀. 베타 엔돌핀이야말로 우리 내에서 쾌락 호르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타 엔돌핀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뇌 안에서 분비되는 쾌락 호르몬이라고 이 책에 전환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감사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밥을 먹는데 물을 따라줬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되게 평범하게 감사하는 순간이죠. 이때 분비되는 베타 엔돌핀은요. 모르핀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건가요? 진통제로 쓰이는 거잖아요. 의약품으로 모르핀에 약 150배의 진통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모르핀보다 150배 정도 더 강력한 쾌락 물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좋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나한테 고백을 하고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이러면은 내가 또 그 사람을 너무 첫눈에 반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건 역시도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는데요. 이거 효과는 얼마나 되냐면 모르핀 아까 말했던 모르핀의 약 500배라고 합니다. 500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쾌락 물질인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어마어마한 쾌락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쾌락에는 전혀 한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한계가 없다. 우리가 쾌락을 할 때 보통 쉽게 떠올리는 게 보통 식욕 성공이잖아요. 배고플 때 뭔가 먹으면 엄청난 쾌락이 오잖아요. 뭔가 성욕도 그렇죠. 마음에 드는 이성이라든지 뭔가 끌리는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뇌 안에서는 베타 엔돌핀이 마찬가지로 분비가 되는데 사실 식욕이나 성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볼게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막 먹어요. 먹을 땐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뭔가 부패가잖아요. 무조건 후회합니다. 음식이 맛없어가 아니라 처음에 맛있는데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 밥 먹다 보면 배가 너무 부른 거죠. 아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아 난 너무 많이 먹었어. 그 쾌락이 불쾌감으로 변화하게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뇌에서 베타엔돌핀을 억제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을 발동시켰다고 이 책에 저장 얘기하는데요. 이처럼 식욕이나 성욕은 일정 수준 이상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쾌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걸 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뇌에서 계속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감사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없다. 이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삶을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의뢰의 의혹은 최고조로 다르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너무 옛날 얘긴다 이런 거 약간 좀 내가 밤하늘에 별을 따줄게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해보신 남자분들 있죠? 요즘 되게 구태의연한 과거 옛날 말이 됐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든지 다 하고 싶잖아요. 그때 베타엔돌핀가 분비되기 때문에 의뢰의 의혹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최고 상태에 도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의혹이 극도로 최고조에 달한다.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결혼한 결혼을 했다. 우리가 해볼게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쾌락 호르몬이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과 모든 것에 대해서 의혹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더 좋은 상태 이런 쾌락 상태를 더 유지하고 더 좋은 쾌락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더 발달시킨다는 거죠. 더 메커니지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더 높은 쾌락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높은 단계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엔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베타엔돌핀의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쾌적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질수록 그 욕구를 점점 부추기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뇌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손과 발에 다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 행복의 그 쾌적의 상태를 더 높여라라고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되죠? 더 행복한 상태 더 좋은 상태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뇌가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상대방한테 질리는 시간이 오게 되죠. 상대방이 없어서는 못 사다가 이제 있어서 못 사는 상태 되죠. 좋아하는 감정이 쉽거나 상대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런 쾌적함의 상태에 브레이크가 생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의원마저도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재미없어지고 활기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귀찮아지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좋아하는 감정이 이제 식으면서 베타엔돌핀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곤란한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뇌에서 베타엔돌핀이 분비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베타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우리의 쾌락의 뇌, 쾌락물질이 우리 뇌에 꽉 차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쾌락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인생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의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에 감사하고 뭔가를 사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 많은 쾌락물질 베타엔돌핀을 추구하게 되고요. 뇌에서는 더 많은 베타엔돌핀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신경 자율신경계의 모든 것들을 명령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행복의 수준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돈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돈과 행복의 관계는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저작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분비되는 베타엔돌핀들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뇌는 그럼 더 많은 돈을 가져봐 더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우리의 삶을 더 쾌적해질 거야 명령을 계속 내리면서 과학적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더 쾌적한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돈에 감사하게 되면 뇌 안에 엔돌핀이 채워지게 되고요 우리는 쾌적한 상태에 된다는 겁니다. 뇌는 이 쾌적함을 계속 유지하려 들고요 더 쾌적한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끔 우리의 뇌를 컨트롤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그 컨트롤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쓰게 됨으로써 우리는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을 가질 수도 우리는 더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쾌락이 인생을 손수나 만드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의 뇌에서 쾌락 물질로 이끌게 되고 쾌락 물질을 한번 느껴보면 우리의 뇌는 야 더 쾌적한 삶의 상태를 만들어 더 행복한 상태로 돼 이렇게 우리의 자율신경계 우리의 모든 신경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우리는 더 추구하게 되면서 그런 쾌락 물질과 더 좋은 쾌적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자연스럽게 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원리라는 겁니다. 뇌과학적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특히 이것이 돈에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신경들을 더 그쪽에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래서 더 많은 돈과 더 쾌적한 상태 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돈에게 사랑받는 진짜 부자가 되는 법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죠? 이런 거예요. 마치 아 나는 돈 벌고 싶지 않아 나는 돈 못 벌어도 상관없어 난 돈에 관심이 없어 막 이렇게 돈을 막 밀고 막 밀고 미는데도 돈들이 날 너무 사랑해서 저를 막 쫓아오는 거죠. 아 돈을 막 벌기 싫은데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써야지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 즉 의사고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돈 뭐 지폐? 동전? 돈 돈이라는 게 물질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사실 돈이라는 것은 교환권입니다. 교환권 교환권이라는 게 뭐죠? 과거 원시 시대 때를 생각해보면요. 내가 만약에 멧돼지를 잡았어요. 멧돼지 고기가 있습니까? 근데 나는 쌀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쌀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멧돼지 고기랑 니 쌀이랑 바꿀래?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으면은 이제 바꾸는 거고 마음이 안 맞으면 못 바꾸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쌀을 가진 사람에 물이 필요하대. 그러면은 멧돼지를 갖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물을 갖고 오면은 내가 바꿔줄게. 그럼 멧돼지를 갖고 온 사람부터 멧돼지를 들고서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이랑 멧돼지를 바꿀래? 해서 바꾸면 다행인데 또 못 바꿀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바꿨다고 해볼게요. 바꿨는데 그래서 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갔더니 어떻게 되죠?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벌써 물을 구했어요. 이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폐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환의 용이성 때문에 탄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멧돼지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멧돼지도 오래두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볍고 상하지도 않고 싸울 수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물물교환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 본질은 교환권에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을 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돈이라는 것을 쓰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가 만약에 책을 한 권 산다고 해볼게요. 책을 한 권 사요. 2만 원 주고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 2만 원이라는 돈이 서점, 그리고 출판사, 그리고 작가, 뭐 기타 등등 뭐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뭐 일정 비율 퍼센트로 나뉘게 됩니다. 저자들은 보통 책값의 10%를 인쇄로 가져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2만 원이라는 돈이 그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쪼개져서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 돈들이 서점과 출판사, 저자들에게 쌓이면서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서점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좋은 책들을 서점에 구비해 두고요. 출판사들은 그렇게 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책에 투자를 해서 좋은 책을 또 출간하게 되죠. 또 저자는 어떻게 하죠? 인쇄로 번 돈을 가지고 또 다시 그것을 새로운 책을 쓰는데 연구비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이라는 것이 한 번 쓰면은 뭔가 물건 살 때 돈을 쓰게 되면은 그것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분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독자들은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 이 책을 샀던 독자들은 자신이 책을 구매함으로써 더 좋은 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더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가 가진 돈이 가진 긍정적이고 위대한 힘인 거죠. 게다가 이 돈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연쇄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책을 내가 한 권 샀을 뿐인데 서점 출판사, 저자들에게 이익이 분배됨으로써 그들이 더 나은 상품과 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잖아요. 또 그 저자가 그렇게 번통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치킨을 사줬어요. 그 치킨을 먹는 자식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복의 연쇄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돈이 진짜 제대로 쓰이고 정말 잘 쓰이고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점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직원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준다. 이것이 모두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을 삼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투자액은 작을지 몰라요. 그렇죠? 뭐 저자한테 10% 2만 원짜리 책을 하나 사면 저자한테 2천 원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이제 일정 규모가 되고 그것이 큰 효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멋진 곳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단지 소유하기만 할 뿐 행복의 연쇄에 재동을 거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교환권이라고 얘기했죠? 뭔가 교환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돈은 그 교환할 때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2만 원을 가지고 책을 교환했을 때 그 책과 관련된 저자, 서점, 출판사 이렇게 분배가 되기 시작하고 그런 행복의 연쇄작용이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는 건데 이 돈을 가지고요.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죠. 왜? 돈이라는 것은 교환을 할 때 그 가치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내가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 토지를 산다거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거나 자신의 이익만 늘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돈이 가진 본래의 역할 본인이 가진 그 돈이 가진 본질적인 그 가치를 결국에는 다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가진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내가 가둬두는 거죠.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은 돈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호화로운 방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에 선물을 하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국가에 세금 많이 내봤자 다 줄줄 비세드 물세드 세가지고 다 사라지고 만다. 물론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쓰여지는 건 많고 또 사회 환경을 좋게 하는 데 쓰이고 또 노인이라든지 아이들 같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쓰는 돈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돈을 아주 가장 가치있게 쓰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금을 낸다든지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데 쓰지 않고 돈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의 부를 악착같이 지키고 악착같이 늘려가는 데만 집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과 꽃을 좋아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점 여러분 아시나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꽃에 물을 준다는 겁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인 거죠. 돈을 만약에 내가 쓰지 않고 계속 가둬만 두고 있어. 안 쓰고 있어. 내가 쥐고만 있어. 그 돈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돈이 본래의 가치의 본래의 가치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고 안락한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기꺼이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는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돈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좋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손에 쥐고 이것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내 돈만 늘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저자는 돈이 더 벌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돈을 정말 가치있게 쓴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 돈인데 쓰고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쓰고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이루는데 그 돈을 쓴다면 그 돈이 행복의 연세 효과에 의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을 더 큰 부자로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토 도미오라고 하는 분의 이런 책을 제가 지금까지 쭉 리입해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고 이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 책을 저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냉철하고 약간 시니컬한 스타일인데 그 말투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돈의 그 본래 가치 돈을 어떻게 쓰는 거지 돈을 어떻게 써야 정말 잘 쓰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해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물론 제 리뷰를 쭉 들으시면서 책의 내용들을 대충 파악하셨지만 직접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제가 해설을 덧붙였던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서로 비교해보시면서 내가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좀 바꿔야 될 개선시켜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제답 하시다 보면 아마 부자들의 사고방식에 조금은 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저희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